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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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못 참나? 심할 습관이네. 쟤 짤려 저러다. 안녕하셨어요, 팀장님. 저 오늘부로 복귀했습니다.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뭐? 뭐 어떡하러? 예. 출근을 하네. 뻔뻔하다. 사표를 써야 되는 애들은 보통 사표를 안 쓴다. 선배님, 저 왔습니다. 최하나! 최하나! 야, 들어온 거야? 네, 해명파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선배님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심지가 화 폈네. 아니, 다음대로 볼 게 아니었어? 깜짝 놀랐다. 그렇게 됐어. 야, 앉자. 잘 왔어, 잘 왔어. 드시라고. 뭘 좀 사왔어. 과자야? 공항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. 과자야. 과자야, 과자야. 과자야, 과자야. 찢어서 먹어라. 야, 그래가지고. 뭐, 잘 지냈죠. 아니, 이렇게 한 거야? 미안하지. 딴 데로 안 먹어. 딴 데로 안 먹어. 나 너무 좋다, 나. 정말. 좋네. 하하.